아 저대로 나도 쓰는데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고 난 전함이 진짜 왕 이라고 믿는 거에요 그래 비도 넌 왜 안 믿는데 왕이라고 치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저놈이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긴 매한가지야 문이라도 부수고 나가 같이 싸워야지 전쟁을 막으라고 보낸 화랑들이 남부여로 먼저 공격했다 이 얘길 듣고 싶은 거냐 전쟁의 화근이 되고 싶은 거냐고 우리끼리 이런다고 뭔 소용이냐 말해 네가 왕이냐고 묻잖아 그만해라 지금 떠나야 한단 말이오? 태자가 언제 마음을 바꿀지 모릅니다 근데 나머지 두 화랑은 어디에 있는 거요? 아 뭐야 아 아 너는 오늘 하루종일 표정이 왜 그래? 무슨 일 있냐? 관심 꺼라 똑같이 라다 아 에휴 여기까지 와서 태우 전화도 못 보는 게 말이 돼? 태우 전화야 날 보신 것 같아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겠어 김수호가 이렇게 멀쩡히 남부에 살아 돌아왔다고 그냥 좀 가지 노인공 애썼으나 아무 보람이 없다 반류가 저기 앉았다는 건 예전으로 돌아갔다는 은유적인 표현인가? 은유는 무슨 대놓고 표현한 거지 너 어젯밤에 어디 있었냐? 내가 어디 있건 신경쓰지마 자객이 들었어 선호랑이 죽을 뻔 했다고 근데 난 밤새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 이게 우연인가? 니가 무슨 상상을 한건 상관없어 대신 좀 비켜라 태우에 개를 보고 있으니까 밥맛이 떨어져서 또 도망치는 거냐? 나쁜 놈으로? 경고하는데 친구인 척 하지마 넌 이 일이랑 아무런 연관도 없어야 돼 만약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넌 개자식이니까 그래서 나한테 죽을 거니까 그나저나 반류는 어떡할 거야? 반류는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지 각간 집 고방을 터는 일인데 우리 계획을 다 일러 바칠 거 아니야? 그런 게 아니야 그놈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일이야 그렇게 만들 순 없어 암튼 걘 모르게 해야 돼 내 반류는 아까 왜 그 난리를 친 거지? 너만은 절대로 우연이라기엔 알 수가 없네 고맙다 워오오오오오 워오오오오오 더 가까이 와줘 너 수연이 좋아하냐? 어 좋아해 많이 니들 안 되는 거 알지 너희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 니들 허락 안 해 둘 다 다치기만 하다 끝난다고 그러니까 그만둬 지금 내 걱정까지 하는 거냐 수연이 걱정하는 거야 그 녀석이 널 걱정할 테니까